자 안녕하세요. AP2제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K텔레콤이구요. 코드번호 017670 현재 시각 2020년 8월 6일 목요일 1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일단은 SK텔레콤은 유무선 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구요. 전체 매출 가운데 대부분이 유무선 통신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 이 사업의 특성상 경기 방어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소외되어 있는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통신분야뿐만 아니구요. 뭔가 이제 이런 고전적인 이런 배당주들 있죠. 고배당주, 경기 방어주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 상승에서 굉장히 좀 소외되어 있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SK텔레콤이 오늘 또 요 며칠 상승 흐름들을 좀 만들어냈는데 이제 뭐 갈 거 다 가고 뭐 2차전지도 그렇고 뭐 증권주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거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싼 걸 찾는 거예요. 시장에서 싼 걸 찾는 거고 싼 걸 찾다 보니까 야 경기 방어주 아직 안 올라갔네. 이렇게 저평가 매력도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자체적으로 이 종목이 엄청난 호재나 이런 부분들 보다는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순환매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는 일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종목은 가격 메리트가 발동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뭐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런 거는 일회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뭐 이런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사업의 부분이고 뭐 아니면은 뭐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인지 아니면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딱히 큰 변화가 없다면 단순히 시장 상승 시장의 순환매성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그렇게 좀 지속되기는 사실 좀 어려울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방어주 종목의 특징 자체도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게 그나마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강한 이런 업종이죠. 전통적인 고배당 주고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뭔가 이런 배당을 받아가면서 꾸준히 그렇게 투자를 하기에는 요새 이제 저금리 시대니까 그런 시점에서 이제 보기에 괜찮은 종목이지 사실 이런 뭐 시장을 선도한다거나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되거나 이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시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다소 좀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종목이죠.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종목의 장점과 단점이 좀 나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최근의 상승 흐름들은 뭐 딱히 종목의 엄청난 호재나 뭐 이런 부분들 보다는 시장의 순환매성에 좀 기인한 부분들 아니면은 뭐 저가 매수의 기대 아니면 이제 이런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의 뭐 수급 유입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저항대는 지금 딱 이 자리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구간이죠.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에 일단은 갇혀있는 상황이고 그죠?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추세 하락 국면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좀 시세 차익을 크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이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2018년부터 시작해서 19년, 20년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하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방향을 돌리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그 역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이 구간에 하락 국면에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은 역시나 기술적인 흐름에서 크게 시세 차익을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부분인 반면에 배당을 많이 주고 안정적인 이런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을 투자를 한다면 이런 종목도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과정들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일 것이고 반면에 이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시세 차익,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이만큼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세 차익 얼마 안 돼요. 21만원에서 22만 6천원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그나마 시세 차익을 낸다면 이 박스권 하단, 상단, 하단, 상단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에 이 상단이 부분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맞고 무조건 밀리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가려면은 사실상 아침부터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잡아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올라는, 아침에 올라는 갔지만은 결국에 다시 밀려나 버렸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오늘 흐름상에서는 뭐 일단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여기서 이런 장대양봉이 남은 시간에 나오기는 사실상 상당히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대, 구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구간을 돌파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그런 흐름들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머지로 추가 상승을 좀 도모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추가 상승을 더 보는 분들이라면 일부라도 좀 줄이면서 나머지로 추가 상승을 노리는 것이 맞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 또한 하나의 그냥 과정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제 배당, 연말에 또 배당을 받죠. 그런 배당을 받으면서 또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가시면은 괜찮은 이런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